경북의 오래된 항구 3곳이 2022년도 해양수산부에 어촌유질 300사업에 선정됐습니다. 경주 가곡항과 영덕 대진 이랑과 병곡항, 울릉 통구미항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294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심의를 한 뒤에 확정됩니다. 이 사업은 2019년부터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개발을 추진해서 어촌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시작됐습니다.